네, 마지막 시간이죠.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시작에 대해서 깊은 통찰에 대해서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추가 하락은 멈춘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이 어저께 영장은 7% 정도 하락을 하다가요. 막판에 반전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무슨 재료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재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될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악재 불감증.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에 있잖아요. 미국은 역사상 고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악재에 꿈쩍을 안 한다. 그런데 그 악재를 시장은 좀 더 확인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준비되지 않은 하락.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은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시장만 있는 게 아니죠.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도 있습니다. 파생도 있죠. 그런 쪽에 포지션이 구축 안 된 상태에서 하락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의 사건은 정말 의외의 자리에서 의외의 시간대에서 나왔거든요. 그것도 명분 없는 자리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더 미칠 건지 시장은 관망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이었으면 이건 엄청난 폭탄이었죠. 그런데 꼭지점으로 가다가 맞은 재료이기 때문에 확인사살을 더 해보고 싶은 시장의 의지가 아마 어제 시장에 반영이 된 게 아니냐. 그 영향에 따라서 벌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펀더멘털 상황이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시장은 재료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에도 시장이 널뛰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죠. 미국은 안정적인 움직임이 오랜 게 지속되기 때문에 확인 작업하면서 추가를 하다라는 거고 아시아 시장들은 그냥 바로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과 재난번에 제가 월봉 완성이 되려면 1봉상으로 추세선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월봉이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다 해결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윗꼬리가 긴 은봉이었어요. 약간 은봉이었는데 몸통이 생긴 양봉으로 약간 변화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정도면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에서는 미군 철수,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 투자가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서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죠. 기술적으로는 월요일, 화요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밤까지 미국은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사건 상황으로 보기에는 일주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악재불감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한 번에 내리기에는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 분쟁이 1단계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움직이지 못한 중국 시장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 시장은 미국이 다 끌어갔죠. 미국만 초호황을 누렸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시아에서는 완전히 무너졌고 또 G1인 미국은 상승하는데 G2는 완전히 바닷건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무역 협상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장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차태가 정말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이 은봉, 이걸 무너뜨리는 은봉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무너뜨리는 은봉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거다. 그런데 올라가게 되면 파동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현재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미국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던 다른 나라들이 또 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사실 일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중국장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중국집 올라가게 되면 항상 미국장이 열리고 아침에 영향받고 중국장이 열리고 중국장 시간 이후 우리나라에 영향받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무역 분쟁이 중국을 살려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가를 못 가고 거꾸로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에서는 지중률 인하를 하는데 지중률 인하보다는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한 적이지 않을까 지중률 인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비율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유동성을 궁금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중국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보다는 저는 오히려 중국이 나을 수 있다는 거에 동의를 좀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탁이나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갭을 좀 메워주고 움직여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60에서는 올라오고 있지만 갭을 좀 메워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가 중국 상승과 맞물려서 가는 모습이 나오면 제일 좋을 거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만 바라보는 시점이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또 다른 중국의 변화가 온다면 또 다른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 2020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양 시장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일종의 안도 심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악의 국면은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또 불확실성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국의 갈등이 또 장기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여부도 중요하니까 이 이슈는 이번 주 내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국 소비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남은 오후짱도 MTN과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